이번에는 그 롱아일랜드 출신의 가비 페티토 여성 이제 숨진 채 지난 19일 일요일에 오후에 그 와이오밍이죠 와이오밍 그랜드 테턴 국립공원 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이후에 이제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겠다 이제 했는데 21일에 그 1차 검시관이 1차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는 아니구요 1차 소견을 밝혔는데 여기서 이 여성이 타살됐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 지금 덴버에 있는 fbi 현장 사무소가 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건데요 지금 그 시신이 발견된 테턴 카운티에서 지금 그 부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검시관 플랜트 블루 박사가 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 여성이 이제 신원에 대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됐을 때는 추정이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 검시관이 밝힌 거예요 1999년 3월 19일 생인 가브리엘 베노라 페티토의 시신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타인은 사인은 타살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제 최종 부검은 며칠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해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 슈나이더 fbi 덴버 특수요원이 성명을 통해서 fbi와 우리 파트너는 페티토의 죽음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fbi는 8월 27일부터 30일 사이 요 때가 25일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고 엄마와 이 페티토가 그리고 9월 1일에 그 남자친구는 플로리다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죠 27일과 30일 사이에 스프레드 크릭 디스퍼레 안다 스프레드 크릭 디스퍼시드 캠핑 에어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와이오민 그 국립공원 내 여기를 사용한 사람 그리고 페티토 또는 아니면 그 남자친구 론드리와 접촉했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들이 타고 있었던 그 2012년형 포드 트랜짓 밴을 본 사람 이게 흰색이잖아요 이걸 본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용의선상에 먼저 올라야 되는 게 남자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경찰이나 fbi는 이 남자친구 론드리를 용의자 선상에 놀리지 않았어요 단지 관심 인물로만 지정이 돼 있을 뿐 용의자로 특정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문제는 지금 남자친구 론드리가 지금 실종 상태잖아요 이 사람도 뭐 습지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간 뒤에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일주일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플로리다에 있는 사라소타 카운티 자연보호 구역에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 여기가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숲에 오면 디얼 카메라 디얼캠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사슴을 비롯해서 동물들의 그런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설치된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에 21일에 이 론드리로 추정이 되는 그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제가 봐도 비슷은 해 보여요 정확하진 않다 그래서 그 카메라에 찍힌 모습을 보면 뭐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망한 페티토의 사인이 타살이라는 거 그리고 이 여성의 신원이 그 여성의 페티토가 맞다라는 그런 검시 결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